추석을 맞아 손태진은 트로트 라디오의 가든 스튜디오에서 팬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은 손태진이 직접 추석 인사를 전하는 특별한 방송으로 꾸며졌으며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에서 손태진은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모든 분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많은 사랑과 감사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며 추석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손태진은 이어서 자신의 최근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여러분께 더 많은 기쁨과 위안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라며 팬들에게 약속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팬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답하면서 팬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팬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이날 방송을 통해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태진의 추석 인사 방송은 팬들에게는 물론 전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으며 이 특별한 날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앞으로도 손태진은 그의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